수능 시험이 끝난 뒤 일선 학교에서는 진학 지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순천 MBC는 오늘부터 입시 전문가를 모시고 대입 정보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강원진학지원센터 조원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단 지금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센터에서 입시 지원책을 세우고 계신데요. 이제 면접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대학별 수시면접 시즌이다 보니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는 많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춘천 권역 교대 지원자를 위한 모의 면접이 열리고요. 의대, 치대, 한의대와 같은 모의 면접은 권역별 대입 지원관님들이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요 대학을 비롯한 일반 대학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서류 기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면접입니다. 아마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가채점 결과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성적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면 과감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택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다만 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시는 전년도와는 전혀 다른 입시 결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군의 이동이라든지 경쟁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부여 방식 등에 따라 합격선의 변동이 심해집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졸업생의 수가 예년보다 많고요. 또 내년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재수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도 있고, 반대로 정시가 확대됨으로 인해 재수가 늘어날 거란 예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향 안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수시대학 이상의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정시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에서는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0일에 모든 수시 일정이 끝이 나는데요. 수시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들도 꼭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인원들이 보통 정시 모집 인원에 이월되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진학 상담이 전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으로 있었던 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 주신다면서요? 네, 강원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던 입학 사정관 13분께서 대입 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약만 하시면 되고요. 이 대입 지원관들은 교통이 불편한 상간벽지 학교도 방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의 대입 지원관실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교생활기록부 모의평가 성적표 등을 좀 준비해 오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달 14일에는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정시 지원자를 위한 1대1 상담도 열리니까요.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센터 조원교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